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국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우수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우수하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을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우수하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우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우수하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우하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우하께서 맹세하시기를 여우하가 아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길을 걸으면서 첫 번째 하게 된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생활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이 전쟁을 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광야길을 걸어오니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대로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은 해보나 마나 그 결과가 뻔하게 보이는 이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양상이 우리가 흔히 아는 전쟁과 너무나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손이 들려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형국으로 가게 되고 모세의 손이 또 들려올라간 모세의 손이 내려갈 때 전세가 역전돼서 아말렉에게 또 확 승기가 가게 되는 이런 전쟁의 형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아룬과 후리 옆에서 모세에게 돌을 가져다가 지쳐있는 모세를 안게 하고 또 양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서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아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오늘 추리국기 17장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매번 읽지만 이 모습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보통 전쟁은 무기가 어떠한지 그리고 전략과 전술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게 마련인데 이 전쟁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따라서 결정됐다라는 것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추리국기에 기록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전쟁에서 이것을 특별한 전쟁을 경험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첫 번째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도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과 전쟁을 시작하고 때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모든 일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니고 무기가 하는 것 아니고 어떤 전략과 전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전주에서 놀라운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경험을 하게 하실 뿐 아니라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념하게 하시고 또 여우수하에게 외어 또 기억하게 하라 들리게 하라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너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해서 너희가 싸우는 앞으로 싸우게 되는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오직 속해 있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전쟁에서 오세는 칼 한 번 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도자인 오세는 뒤로 물러나서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전력이 다른 적군과 딱 빗대어 봐서 너무 못 이길 것 같으면 전투의 전장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선봉에 서서 전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투가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는 질 수 있지만 가장 큰 대장이 가장 앞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군인들은 힘을 얻었고 어떤 용기를 얻어서 전투에 나가게 되고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마저도 하지 않고 가장 후방에 빠져서 산 꼭대기에서 전쟁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왜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모세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장 뒤에서 가장 또 산 꼭대기에서 전쟁을 바라보고만 있지만 그 자리가 영적인 전쟁에서는 가장 최전방이고 가장 선봉이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칼을 들지 않았지만 그가 무기를 들지 않았지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전쟁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전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때 이길 수 있는 길이 오직 있다라는 것이 이 모세에게 믿음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믿음대로 놀라운 승리가 경험되어졌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스라엘의 놀라운 승리가 이것에 기록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결론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참 많은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공격 가운데 우리가 노치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내 실력을 쌓고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애쓰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서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싸움을 싸우면 내가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싸움의 주도권을 가지고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이고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것이고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인 전쟁의 최전방이고 가장 선봉에 서는 자리인 것을 우리가 결론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결론을 내리신 사람은 절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여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학교에 가서나 우리가 어딜 가든 시간을 구별하고 공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성도님이 처음 기업을 시작하는 그 기업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에서 신방을 하는데 그 성도님이 사무실 이곳저곳을 보여주시다가 한 조그만 방을 보여주셨는데 그 방에 워룸이라고 편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영화 워룸이라는 영화에서 착안을 해서 그 성도님이 사무실 한켠의 조그만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워룸이라는 작전실 이 영화에서 미망인이 기도하면서 그녀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 기도에 기도하면서 가족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이 영화가 이 워룸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성도님이 기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기업의 성패가 바로 기도하는 일에 있다라고 그 성도님이 결론을 지으신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을 더 영입하고 또 많은 어떤 회사의 계획을 세워서 이 기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 사장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매일 아침 나와서 기도하고 직원들의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 일 이 모든 계약에 대한 일, 또 회사가 진행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기도하는 것만이 오직 내가 할 일이다 라는 결론을 가지고 이 성도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그대로 적용하셨습니다 출근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직원들이 그 책상에 올려놓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골방으로 들어가신 일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서는 꼭 그 일을 놓고서는 사장으로서 그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하니 믿지 않은 성도들, 믿지 않은 직원들도 사장님은 기도하는 분이고 또 기도하니 이 회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같은 일이 하나하나 경험되어지는 것을 그 성도님과 그 직원들이 경험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던 이들 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들까지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 라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전쟁,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성패가 오직 기도하는 일에 달렸다 라는 이 결론을 짓는 여러분들 다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능력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꽉 붙잡혀지는 단어가 오늘 구절에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구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리카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여전히 모세의 손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팡이가 들려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기에 모세의 믿음이 담겨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한 책에서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에 있는 토프카피 박물관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토프카프 궁전 박물관에는 모세의 지팡이가 있고 또 다윗이 골리아스의 목을 벤 칼도 전시되어 있고 또 세례 요한의 뼈 같은 성경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유물 가운데 하나가 모세의 지팡이라는 것이 토프카프 궁전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궁전 박물관에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의 지팡이라고 전시된 이 지팡이를 보고서 대부분이 다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왜 실망하냐 하면 우리가 보통 영화 10개에서 모세의 지팡이를 한 번씩은 다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 영화 10개에 보면 주인공인 찰스 헤스턴이 그의 거구인 키에 걸맞게 아주 커다라고 이 모습조차도 아주 신령해 보이는 그런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습이 영화 속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토프카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 지팡이는 영화 속에 나오는 것 같은 이렇게 거대하고 신령해 보이는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 아주 초라한 아주 짧고 얇은 이 지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걸맞지 않고 그냥 작대기라고 불리는 것이 오히려 맞을 법한 그런 나무대기 하나가 모세의 지팡이라고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를 책에 쓰셨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실제 미디안 광야에서 날 수 있는 이 나뭇가지가 실제로 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이 맞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나이가 80이 훌쩍 넘은 이 모세가 전쟁을 앞두고 아주 초라한 막대기 하나를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왠지 철양막기까지 한 모세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이 모세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이 왕궁을 떠나기 40년 전과 지금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 전에는 그는 애국의 왕자였고 젊었고 힘이 있었고 패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의 손에 든 것은 그냥 초라한 작대기, 막대기에 불과한 그런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나이도 들고 그는 한 사람의 힘없는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모세의 내면을 놀랍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아주 마른 작대기에 불과한 이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불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향하는 놀라운 도구가 된다라는 이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이 모세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체가 모세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 스스로는 지금은 마른 작대기에 불과한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적군에 비하면 마른 작대기에 불과한 아주 연약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온전한 도구가 된다라는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 믿음을 가지고 그가 기도의 자리, 그 능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 이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포기, 완전한 절망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주님, 서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포기의 마음을 죽게 내어드립니다 저희로서는 이 싸움을 도저히 싸울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십시오 나는 조그만 감정 하나 추수를 수 없고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하나도 용서할 수 없고 내 앞에 있는 아주 작은 돌뿌리 같은 이 문제 하나도 넘어갈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면 내가 다 나의 것을 내어드리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가능하다는 마음을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을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의 역사 은혜의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워라 너의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찬나니 습관적인 죄에 무너진 자들이 있고 패배감과 두려움과 우울감과 이 모든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완전히 심령이 넘어지고 절망의 상태로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계속 무너지는 형편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처절한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우리의 눈을 가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냐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 주변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위기는 뭐냐면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우리의 눈이 혼미하게 돼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주권자가 되시고 이 싸움의 주도자가 되어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서 이 싸움을 결국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절망의 자리는 끝나게 되고 다시금 소망의 자리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했던 자가 힘을 얻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가 평안을 얻게 되고 완전히 소망을 잃었던 자가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자리 왜냐하면 그곳에서 주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어느 날 루터에게 학생들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루터에게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루터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단이 자주자주 내 마음에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칠 때가 있다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가셔서 문을 열어주신다네 마귀가 이 집에 루터가 살고 있지요? 하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과거에는 루터가 살았지 그러나 지금은 내가 살고 있어? 라고 대답하신다네 그러면 마귀는 대경 실색해서 도망가 버린다네 내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라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계속해서 나에게 쳐들어옵니다 그때 내가 나가서 그 싸움을 대면하면 백전백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주님이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가서 그 마귀와 대면하여 싸운다면 그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하나하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내 두려움의 문제를 주님이 대신하여 다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내 우울감의 문제 내 패배감의 문제를 주님이 대신하여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하다 보면 대진표라는 것이 결정하게 됩니다 추첨을 해서 제비뽑기를 해서 상대가 결정되는데 이 제비뽑기한 결과를 보면 누가 봐도 결과가 뼈나다라는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대진표들이 보게 됩니다 세계 1위 나라와 세계 70위, 80위 이런 나라가 붙는다면 누가 이길 것 같으신가요? 물어보나 마나 세계 1위가 당연히 이기겠죠 그 경기는 시시에서 사람들이 보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유정옥 사모님이 책에서 이런 대진표 바꾸기라는 내용의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과 골리아 장군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아 장군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골리아시 진다 모세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양치기 모세와 애굽의 바로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모세가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애굽의 바로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바로왕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유정옥과 말기아미 싸우면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기아미 싸우면 누가 봐도 말기아미 진다 나는 하루 종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과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맞섰던 여의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놓는 대진표 이름 바꾸기 작업을 한다 그러면 나에게 맹수처럼 달려오던 그 수많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꼭 이기고 말겠다는 안달도 없어지고 오히려 적수가 안되는 상대방 선수에게 차나 포를 떼어주는 여유와 넉넉한 인신과 사랑을 베풀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오는 것은 당연히 부전승임을 확실히 믿기 때문이다 여기 나와있는 다위시 대진표를 바꾼 이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위시 불레스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우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우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불레스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우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우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이 대진표 바꾸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천지를 상조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이고 이런 믿음이 붙잡혀지고 그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다 라고 믿어지고 그 일이 바라봐지면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영적인 현장에서 싸움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패배감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여전히 감정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로로 살 수 없는 이런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누군가를 정지하고 판단하는 이 마음까지도 다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 수많은 대적의 공격과 유혹 앞에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승리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줄을 차냐 손을 들고 차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줄을 차냐 손을 들고 차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위를 차냐 손을 들고 차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차냐 손을 들고 차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차냐 손을 들고 차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차냐 손을 들고 차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제가 마무리기도 하고 축도하고 마치면 자막으로 오늘 기도 제목이 나올 겁니다 기도 제목 붙잡고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출애국의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수많은 대적에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싸움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면 백전백승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게 하라면 우리는 마른 작대기에 불과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라 불림받을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과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완전한 포기와 완전한 절망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실패와 절망감과 포기의 마음을 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진표 바꾸기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대적과 싸우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과 패배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여 져서 승리 있게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산송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깊은 인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 기도의 손을 하나님께 높이 들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의 승리를 경험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우와 니스의 승리를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그런 승리가 경험되어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려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꽃길에 원하며 주님께 기도의 하나님 손을 드는 주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